Statistics, 통계란 뜻인데 좀 보시겠습니다. Statistics, 이렇게 S를 붙여서요. 통계학이란 뜻으로 쓰이고요. 통계학, Statistics, 통계학, 이때는 단수 취급이죠. 통계학, 단수 취급, 그 다음에 Statistics, 역시 복수로 쓰여서요. 보통 복수로 쓰여서 통계란 뜻입니다. 통계, 통계수치를 의미할 때는 복수로 쓰일 수 있습니다. 통계수치, 일반적으로 통계할 때 이때 복수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한계의 통계수치를 의미할 때는 물론 단수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가산명사로 쓰여서 통계자료를 의미합니다. New Statistics show, 새로운 통계가 보여준다. The economy is continuing to grow.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요? New Statistics show, 새로운 통계가 보여준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통계라고 할 때는 단 한계의 통계수치가 아니라 여러가지 통계수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종합해서 보통 말할 때 통계라고 하죠. 통계.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통계 그럴 때는 여러분은 Statistics 이렇게 복수로 써주시고요. 그리고 특정한 한계의 통계수치를 의미할 때는 단수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One statistic that stuck out. 눈에 띄었던 한 통계수치는 Stickout은 툭 튀어나오다 라는 뜻입니다. 툭 튀어나오면 눈에 잘 띄겠죠. 그래서 눈에 띄다, 두드러지다 라는 뜻으로도 잘 쓰입니다. 반드시 익혀줘야 합니다. Stickout은 툭 튀어나오다. 그래서 눈에 잘 띄다, 두드러지다. One statistic that stuck out. 두드러져 보였던 한 통계수치는 Is that ~~? that 이하입니다. 40% of those surveyed. Surveyed, surveyed 된. 그렇죠. 설문조사를 받은 사람들 중 40%는 Did not have college degrees. 대학 학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One statistic that stuck out. 두드러졌던 한 통계수치. 그 다음에 I felt, 나는 느꼈다. I was no longer being treated. 내가 더 이상 취급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I felt, I was no longer being treated as a person. 한 명의 사람으로 취급되고 있지 않다. But as a statistic.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통계자료로 취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말이죠. I felt, I was no longer being treated as a person. But as a statistic. 하나의 통계자료로. But as a statistic. 하나의 통계자료로 취급되고 있다. 그 다음에 꼭 외워두셔야 할 표현. Become a statistic. Become a statistic. 하나의 통계자료, 통계수치가 되다라는 뜻이죠. Drive carefully.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Don't become a statistic. 통계자료가 되지 마라.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 숫자에 포함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래서 become a statistic. 잘 쓰이는 표현이고요. 자, 그래서 statistic, 복수로. Statistics 이렇게 복수로 쓰여서 통계학인데 단수 취급을 하고요. 학과 명의 형태가 복수일지라도 단수 취급을 한다는 것은 영문법, 명사편에서 진리도록 봤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Statistics, 복수로 쓰여서 복수 취급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통계란 뜻이고, 단 한 개의 통계수치를 의미할 때는 단수로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역시 가산명사로 통계자료, 하나의 통계수치.